안녕하세요. 회전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 해외 직과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인트로 없이 빠르게 세일 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내일은 해외 직과 핫딜 영상 따로 없습니다. 고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세일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니만마커스 미국의 백화점 사이트, 이 사이트 다양한 제품도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역시즌 세일 캐나다구스 다운패딩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은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50% 세일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438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438개선해보시면 55만원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 세집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캐나다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랭푸드 제품 같은 경우도 50%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고 캐나다구스 다양한 제품만 만나볼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겨울철에 신을 수 있는 장화 안쪽에 털 들어가져 있는 제품인데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37불 판매되는데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고 원래 금액 550불짜리 제품이어서 7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 초특가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푸퍼자켓 반정도 금액 10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140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몽클레어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도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패딩 같은 경우도 1000불 안되는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50% 이상 세일된 금액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매치스패션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추가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 최종비용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팜린 셔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73불에서 추가적인 20% 58불 정도만 나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73,000원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150불 넘어가도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이자 벨마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버코트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계산해보시면 81만원 정도 구입가능한데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고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라든지 폴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종류들도 가격 좋습니다. 145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2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격이 살짝 비싸 보일 수 있는데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성제품 마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시몬스라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사이트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 175불 이상 구입하시면 25불 할인코드 있습니다. 초특가로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렌 폴로 스웨터 같은 경우 80불 판매되고 있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일정 금액 넘기시면 25불 추가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미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도 170불 마찬가지 가격 좋고 색상도 요렇게 변경해서 둘러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카오니온에 보여드리고 있는 고어텍스 신발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120불에서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 좋은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가격이 더욱 떨어진 제품들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즌부터는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들이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품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더블 폭스 헤드 맨투맨 99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1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9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계산해보시면 11만 5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마루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맨투맨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아워레가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셔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이미 56%세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574 70불 판매되고 있어서 9만원 안되는 금액에 현재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케어츠 이전보다 가격 더욱 떨어진 것 같습니다. 7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있고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라던지 아더에로 다양한 제품들 새 판매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 새 판매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관부가세 피해서 161불 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도 가격 떨어지면서 현재 211불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관부가세는 지불하셔야지 되겠지만 27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 많이들 찾으시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더 아웃넷 사이트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30% 세일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토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드라이빙 슈즈 36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30%나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5만원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띄어리 판린 셔츠 같은 경우는 6만 3천원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오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벨트 현재 21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가격 좋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3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만 담으면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간이 제품이라던지 마주싼드로 등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클로징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1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19,000원만 내시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화 150불 넘지 않게 하나로는 19만원 넘지 않으면 광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환율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디스 이스 네버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9만 4천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0%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우영미 밴로고 맨투맨 같은 경우도 23만원에서 추가적인 세일 가능해서 21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고 스투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던지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가격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맞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27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피오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도 40만원 역대급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후디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제품 같은 경우는 에센셜 제품과 핏은 비슷하지만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꼼데 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됩니다. 12만 7천원에 여러 색상만 나 볼 수 있고 피오브가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종류 6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행한 제품들 여러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고 천천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브루밍데일 수 미국 백과점 사이트 여러 세일되는 일부 제품들 추가적인 40% 세일이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들은 세일 가능하다고 요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은 현재 보여드린 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 로렌 요런 스웨터 6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60불 계산해보시면 7만 6천원으로 가격 좋고 랄프 로렌 폴로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클럽 모너코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역대급 세일 판매됩니다.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40% 블랙프라이데이 요 정도만 나오는 세일 나와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리넨 셔츠 79불 이미 가격 좋은데 추가적인 40% 현재 48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6만원 정도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탑코트 같은 경우도 현재 180불 구입 가능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하고 2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60만원 가까이 주셔야 되는 제품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제품뿐만 아니라 여성제품 다양한 제품 추가적인 40%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띄어리아울레 다양한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두개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20% 3개 이상 구입시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종류라던지 리넨 셔츠 정장 바지라던지 정장 블레이저 다양한 제품도 세일되어서 판매됩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 장바구니 담으시면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라코스테 미국 공식품 페이지 어저께까지 소개시켜드렸던 20% 할인코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일되는 제품 어저께보다 가격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할인코드 없이 어저께 금액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폴로셔츠 어저께는 65불 정도 판매됐었는데 현재는 55불 69,000원 할인코드 적용했을 때와 비슷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색상 요렇게 클릭해보시면 여러 색상의 제품 세일 판매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처라던지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제품 아이들 제품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오랜만에 비오텐 미국 공식 홈페이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화장품 종류는 미야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현재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115불 이상 구입하시면 여러 무료 증정품 증정해주고 있습니다. 세트 구성으로 하나 골라서 가져갈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장바구니에 115불 이렇게 이상 담게 되는 경우 위쪽에 프리 기프트 요런 부분이 생깁니다.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제품 담아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제품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입한 금액 정도만큼 기프트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현재 리퍼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추가적인 2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에어팟 3세대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가격 굉장히 좋은데 추가적인 20%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93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93불 계산해보시면 12만 7천원에 관부가세 붙지 않고 배송대행지 비용만 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V10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도 이미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세일 가능해서 299불 정도만 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고프로 히어로 10 제품인데 블랙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화질 좋은 제품이고 이후 버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구입하면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배터리 팩이라던지 배터리 충전기 SD카드 전부 다 들어있는 구성으로 되어있고 현재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240불 정도만 나 볼 수 있습니다. 고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에는 모든 리퍼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다이슨 에어랩이라던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찾아봤습니다. 프라임 세일 같은 경우는 현재 종료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만 나 볼 수 있고 현재는 프라임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보여드린 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파나소닉 아크5 충전기 겸 청소기까지 합해서 142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동일한 제품 저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1년 11월 달에 구입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이전에 리뷰도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검정색상 아크5 같은 경우는 170불 관부가 세체불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요 제품이 훨씬 더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샌디스크 보여드리고 있는 2TB SSD 99불 99센트 가격 좋고 브래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커피머신 같은 경우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츠 보여드리고 있는 이어폰 종류들 가격 좋습니다. 요런 제품들 90불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구글레스트 시큐리티 카메라라든지 초인종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프라임 세일 여파로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외 직과 띨 정보 여기까지만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앞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해외 직과 띨 영상 따로 없습니다. 내일은 현재 리뷰 편집하고 있는데 아식스 젤카안어 14제품 리뷰 영상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주시고 내일 모레 해외 직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